아 너 내가 묻어버려 색칠은 내가 할게 난 죽지 않으러 만나달라고 했잖아요 아 아 으 으 으 으 귀신의 사랑 그만 접어요 이거 위험해요 이 대본이랑 관련된 두 작가가 사고가 났어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실종되고 그럼 그 다음은 누구겠냐고요 그 다음이 나라는 말인가요? 그래서 그래서 나더러 도망가라고요? 유필립씨랑 번번이 위험한 일로 엮이는 거 그것도 이 대본 때문이잖아요 그만둬요 귀신의 사랑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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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도님이 저한테 그만두란 말을 하세요? 나니까요 오 작가님 위험해지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못하겠으니까 아니요 차라리 모르는 척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오 작가님 모든 건 선택의 문제라고요 모든 건 선택의 문제라고요 네 전 귀신의 사랑 선택했고요 어떤 위험이라도 내 선택에 후회 없어요 됐죠?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 선택은 제가 하죠 아니요 deshalb 감사합니다.